여러분, 화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정의해보면 언짢은 기분을 참지 못하고 격하게 드러내는 말이나 행동 이것을 화라고 규정하고 있죠 이 화를 발산하지 못하고 계속 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화가 쌓이고 쌓여서 병이 되는데 그 병을 가르쳐 우리는 무슨 병? 화병이라고 말을 하죠 실제 화로 인한 병이 생겨나요 그렇다고 화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화를 적극적으로 풀어버리면 감정적으로 거침없이 쏟아내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나는 편한데 화를 받는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죠 화를 무조건 참지도 못하고 무조건 화를 쏟아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가 터져나올 때 이것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화를 내되 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증기하시죠? 스팀 이 물이 끓어서 증기가 되는 스팀을 조절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란한 소리만 나요 그리고 내버려 두면 잘못하면 폭발이나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또 잘못하면 화상을 입게 되죠 스팀, 수증기라는 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이걸 화로 한번 비유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화 수증기, 증기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스팀, 수증기를 잘 조절하면 오히려 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란한 증기 이것을 잘 조절해서 긍정적인 힘을 얻어서 만든 게 바로 뭐예요? 증기기관찰 잘못된 것도 조절하면 좋은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화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집에서나 어디서나 화 날 때가 있죠 그런데 화가 났을 때 화를 내가 안 낼 수는 없지만 화가 났을 때 이것을 조절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오늘 화를 조절하는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화를 조절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먼저 개인적인 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뜻을 위한 화가 있어요 나타나는 모습은 화인데 본질이 다르죠 먼저 성경은 개인적인 화에 관해서 여러 구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화라함은 한마디로 조절되지 못한 화를 가리켜요 감정에 치우친 화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런 화를 낼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 화를 낼 때 있어요? 없어요 조절되어 화가 나올 때도 있지만 조절을 못한 상태에서 터져 나올 때가 있죠 그 화는 반드시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무언가를 파괴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나와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개인적인 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화도 또 종류가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시무원과 레위의 화가 나오죠 시무원과 레위의 화는 바로 보복의 화입니다 보복의 화 창세기 34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보시면 제 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무원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의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이유가 있었죠 자신의 누이를 더럽힌 결과 보복의 칼로 그들을 진멸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무원 레위의 후손들이 흩어질 것이라는 저주를 받게 되죠 한마디로 개인적인 화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는 이 시무원 레위 이들이 일으킨 보복의 화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용했어요? 화를 내는데 하나님의 신성한 예식인 할레를 이용해서 보복의 화를 냈다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인적인 화는 특별히 보복의 화는 순간 신앙의 양심까지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일까지 악용하게 만드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특히 경계해야 될 화가 바로 이 시무원 레위의 화해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절대 우리는 교회의 일을 내 화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개인적 화죠 이번에는 모세의 화입니다 모세가 낸 화 지극히 온유했던 모세도 화를 터뜨렸죠 이 화는 교만의 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민숙이 20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 달라고 막 불평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침이로 오르다가 터져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화를 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폐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침해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시긴 마셨지만 이 물은 모세의 화를 통해 나온 물이었어요 백성들의 원망, 불평에 화가 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려요 물을 누가 냈대요? 하나님이 내시는 물을 나 모세와 아론이 내는 물로 둔갑시켜서 화를 냈죠 바로 이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죄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화가 왜 무섭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냐 하나님이 당연히 좋아하시지 않죠 또 모세는 홧김에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무슨 죄예요? 말로 명에서 물을 내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한 죄죠 여러분 화는요? 개인적인 화는 불순종의 죄로 연결된다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와 아론 모두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개인적인 화가 계속되면 결국 교만의 죄까지 이르르게 된다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감정적으로 개인적인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체가 아닌 내가 주체가 되는 교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교만입니까? 내가 중심에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교만 아닙니까?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개인적으로 막 화가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가 주인이 돼 개인적인 화는 교만으로 연결된다 세 번째 개인적인 화 사올 왕의 화가 있죠 사올 왕의 화는 한마디로 시기의 화 시기로 인한 화를 의미해 시기 질투로 인한 화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여 가로대 사올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을 더 높였죠 사올보다 사올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대 화냈어요 노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올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이 죄진 게 없어요 바로 사올 왕의 신하 다윗에 대한 시기로 인한 화입니다 이후 사올은 다윗 한 명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풀어서 무려 10년간이나 다윗을 쫓아다니며 괴롭혔어요 자신보다 인기가 많은 다윗을 시기하면서 생겨난 화 분노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화들 다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결국 사올 또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고 말았죠 개인적인 화해의 결과는 다 좋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시기 질투도 내버려두면 무엇으로 바뀐다? 화로 바뀐다 계속 시기심이 생기는데 그게 그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쟤가 그렇게 잘났어? 저 사람이 그렇게 잘났어? 내가 못한 게 뭔데? 그게 화로 바뀌는 거예요 화로 바뀌기 전에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개인적인 화 또 어떤 종류의 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가 있어요 신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 무지와 고집에 의한 화입니다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계속되면 화로 바뀌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부터 59절에 나오죠 감히 예수님에게 이런 화를 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 일을 하시니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59절에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네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화를 낸 거죠 폭력적으로 바뀐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무지 자기의 그 완악한 고집 때문에 초대교회 시대에 스테반 집사의 복음을 들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고집에 화를 냈어요 사도에 있는 7장 54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죠 스테반이 정말 성력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다 맞는 말이거든요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말이 맞는데 찔리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찔렸는데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 화가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테반을 돌로쳐 죽였잖아요 무지 말씀에 대한 무지 또 자신의 그 완악함 고집 그것이 계속되면 화로 바뀝니다 그 결과 구원의 기회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불운을 맞이하게 되죠 개인적인 화는 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모든 지혜의 직절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지 않으면 자신의 무지, 자신의 그 고집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성경은 뜻을 위한 화도 기록하고 있어요 뜻을 위한 화 다시 말하면 잘 조절된 화입니다 삐뚤어진 화가 아니라 잘 조정된 화예요 개인적인 화를 잘 조절하면 그 화는 오히려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큰 힘이 됩니다 증기기관차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뜻을 위한 화 첫 번째 다윗의 화죠 풀어보면 다윗이 자신을 뒤쫓는 사올 왕에게 낸 화입니다 사올은 시기의 화로 다윗을 쫓아갔는데 다윗은 조절된 화로 맞대응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다윗은 화가 안 났겠습니까? 열심히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게 바로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화가 안 나겠어요? 사무엘상 24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나의 아버지여 부서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부서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 즉 화를 조절한 거예요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 아실지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뭐예요? 사올의 개인적인 화를 말하죠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는 화를 말합니다 이걸 지적하죠 그렇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왁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다윗도 화가 난 거예요 하지만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조절했어요 이 미묘한 차를 아시겠어요? 화를 안 낼 수 없어요 특히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해보세요 충성했는데 죽이려고 해요 10년 동안이라 억울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다윗은 조절했어요 내가 보복하지 않고 똑같이 보복의 화를 내지 않고 나는 그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이 공의로 처리하실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화를 조절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예요 다윗은 자신이 당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화를 잘 견디고 참고 조절한 결과 이스라엘을 밝히는 등불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끝이 완전히 달라져요 두 번째 뜻을 위한 화 조절된 화의 두 번째 예 바로 사도 바울의 화죠 사도 바울이 낸 화 사도 행전 23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가로대 회칠한 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화난 걸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들도 알았어요 바울이 화났다 바울이 화를 냈어요 바울이 난 화는 개인적인 화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에 대한 화였습니까? 예수 복음을 가로막는 것에 대화가 난 거예요 이런 바울의 화는 개인적, 감정적 화가 아니라 뜻을 위한 화였어요 복음을 위한 분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분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핍박받는다 예수 복음이 사람들을 의해 무시당한다 거기에는 화를 낼 수 있어야 돼요 뜻을 위한 화입니다 세 번째 뜻을 위한 화의 예주 바로 창조주 예수님이 내신 화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신 화가 불이하지 않죠 100% 뜻을 위한 화입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저에게를 시도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붙이고 화나셨어요 절대 개인적 화가 아니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안식일에 병을 고치도록 유도해서 이것을 가지고 고소하려는 그 완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화를 낸 거예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원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 선한 일을 가지고 뜻을 위한 화였어요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화였어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개인적 감정적인 화와 뜻을 위한 화 혹은 조절된 화에 상반된 예를 살펴봤죠 우리는 이 둘 가운데 어떤 화를 내야 될까요? 여기서 대답 잘못하시면 당연히 뜻을 위한 화죠 조절된 화예요 그럼 개인적인 화를 잘 조절해서 뜻을 위한 화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인가 조절해서 화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성경은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늘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 상태가 되면 화가 나도 뜻을 위한 화가 나와요 이해 되시죠? 무엇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 육이 아니라 영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면 괜찮은 것 로마서 8장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극과 극이 죽음이냐 생명 평안이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논리대로라면 육의 생각이 가득 찬 가운데 내는 화 개인적인 화죠 감정적인 화죠 그 화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인다는 거 맞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육의 생각으로 내는 화도 나를 죽이고 남을 죽여 반면 영의 생각은 반드시 생명과 평안이라는 열매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즉 우리의 생각이 내 인간의 욕심 내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이 가 있다면 설사 화를 내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화는 의로운 화 의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화는 오히려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모양은 환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즉 이러한 화를 내면 상대방의 그 화를 억셉트 받아들인 그 사람의 그 화가 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의 신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안 돼 그럼 잘못된 길이야 그 화는요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오히려 맺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개인적 화를 잘 조절해서 뜻을 위한 화로 바꾸는 방법 내가 내는 화는 언제나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화의 목적은 공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분명하면 돼요 동기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 목적은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공의 그것이 맞으면 그 화는 조절된 화가 되고 뜻을 위한 화 살리는 화가 돼요 이 동기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개인적인 화 상처 주는 화 죽이는 화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자면 부모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꾸짖음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꾸짖을 때가 있잖아요 꾸짖는다는 것은 화를 내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죠? 부모가 자녀에게 내는 그 꾸짖음의 동기는 그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 아닙니까? 또 그 자녀를 꾸짖는 목적은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는 공의잖아요 따라서 자녀는 그 부모의 꾸짖음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하게 되고 올바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때론 우리에게 내시는 화예요 때론 우리에게 회초를 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시는 화의 동기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시는 화의 목적도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걷는 공의라는 사실 세 번째 화를 잘 조절하는 방법이 뭡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그래야 조절된 화, 뜻을 위한 화가 나와요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내 자신 여러분, 누가 주로 남에게 개인적인 화를 자주 내게 됩니까? 가만히 보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화, 그 분노가 다른 사람을 향한 화로 표출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불만인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격려할 수 있을 때 개인적인 화는 잘 조절되어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바로 세우는 뜻을 위한 화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왜? 나는 잘난 것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정도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화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화를 조절하는 방법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뭐하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내 스스로 조절이 안 되고 주체할 수 없이 화가 막 터져 나올 때 이것을 순간 누그러뜨리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 엎드려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화를 내는 것과 악의가 들어오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화가 계속되면 반드시 사단이 그 마음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빨리 화를 조절해야 돼요 사단이 들어오기 전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개인적인 화, 감정적인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 화가 하루가 지나도록 오래 방치되게 되면 반드시 사단이 들어와서 더 큰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 화가 난다고 다 죄의 열매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화가 순간 터져 나올 때 조절하면 죄까지 안 가요 죄의 열매까지 안 가요 이것을 조절하지 않고 하루 이상 내버려 두면 반드시 다음 날 사단 납니다 그랬지 그랬지 이걸 잊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기도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 날 가면 반드시 뭔가가 터진다고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순간 터져 나오는 화 하루가 다 될 때까지 누그러지지 않는 화를 순간 잠재우는 방법이 무엇이냐 화가 난 내 마음 상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 놓는 기도밖에 없다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통째로 맡기세요 그게 기도예요 저 지금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해주세요 마귀가 틈타기 전에 내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죄악의 길에서 순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화를 잘 조절하는 방법 성령을 통해 절제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내 힘으로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화는 어떠한 성인군자도 스스로 안 돼요 성령을 통한 절제의 은혜를 받아야 잠잠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성령의 수많은 열매들이 나오죠 그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 왜 마지막 열매로 절제를 기록했는지를 아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으로 출발하죠 아가페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첫 열매는 사랑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가 바로 뭐예요? 화를 조절하는 은혜예요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하신다 화가 순간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되 특별히 성령을 통해 나에게 절제의 은혜를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 성령의 열매로 기록했으니까 말씀 딱 갈라디아서 5장 23절 딱 내놓고 기도하셔요 성령의 열매에 절제의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바꾸시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화를 꼭 참고 안 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떠한 일에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의욕이 없고 발전도 없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되기 쉬워요 절대로 되라 그런 자가 오히려 또 화를 안 내는데 그것도 잘못된 태도죠 화를 내되 화가 나오면 이것을 분출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조절해서 내는 것이 지혜라는 것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내는 화의 동기는 분명 사랑이어야 합니다 시작이 사랑이면 그 화는 조절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 내 가정에 대한 사랑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에 대한 사랑 그것이 동기면 그 화는 조절되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내는 화의 과정은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에요 또 내가 내는 화의 궁극적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가 되어야 해요 또 내가 내는 화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뜻을 위한 화의 결과에 그리고 그 중심에는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뜻을 위한 근심이 그 화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근심이요? 뜻을 위한 근심 여러분 뜻을 위한 근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 구속을 위해 걱정하시고 조바심 내시는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이 6천년 우리 인간들을 위해 어떻게 그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살리기 위해 애쓰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신지 그 마음을 느끼는 게 뜻을 위한 근심이에요 그 마음으로 충만하면 철사 내 속에서 나오는 화도 뜻을 위한 화로 나오는 왜? 그 마음에는 뜻을 위한 근심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7장 11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화가 나도 그것이 뜻을 위한 화 복음을 위한 화 하나님을 위한 조절된 화만 낸 것 7장 11절 말씀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그랬죠 세상 근심 내 욕심 육정에 대한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 근심이 무엇을 만든다?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너희를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너희를 얼마나 분하게 하며 뜻을 위한 근심이 내는 분이 있대요 화가 있대요 이게 뭡니까? 조절된 화 뜻을 위한 화에요 이것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진시키는 화에요 이제부터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근심 인간에 대한 애타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 나의 근심이 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으로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남은 3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 감정에 치우친 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화 얼마나 많이 내고 살았습니까 이 시간 이 육의 생각으로 말미암은 화를 다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으로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말씀 생각, 교회의 생각으로 우리의 화를 조절해서 반드시 뜻을 위한 의분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우리의 남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화가 나는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엎드려 기도하고 절대 내 화가 죄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람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소서 감사드리옵소서 미 Pang こ